여러분 진짜 마지막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매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저희 신년도 시작했는데 저희 그냥 오늘 보면 다시 시작해볼까요? 네 사실 현실은 정말 끝났어요 오늘따라 너무 헤어지기 아쉬운데 하지만 또 이렇게 아쉬울 때 헤어져야지 다음에 만날 때 반가운 거 알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도 남았죠 저희 하이터치 있잖아요 하이터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잠깐만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오늘 하이터치의 선물 정말 육대급이거든요 육대급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있잖아요 저희 기준에서 육대급이 정말 육대급이니까 꼭 하이터치 할 때 받아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이브걸즈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이브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조심 네 안녕 조심히 뜯어나요 네 안녕 네 안녕 고맙습니다